안녕하세요. 마리맘 정원 마리맘입니다. 오늘 5월 9일 화요일 아침 오늘은 제가 뭘 자랑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을까요? 보시다시피 상추 모종을 사다가 심어놓은 것들이 너무 튼실하게 크고 있어요. 야채들이 올여름 모둠쌈은 이 아이들이 우리를 책임져 주겠죠. 건강한 식단, 건강한 밥상 그리고 그 안에 고추를 제가 이번에 꽈리고추, 오이고추, 일반고추, 청양고추 골고루 사다가 심어놨는데요. 잘 크고 있어요. 또 화분에는 부추도 있고요. 또 이 적상추도 있고요. 여기가 뭘까요? 여기는 제가 비트를 심어놨어요. 흙이 놓을 데가 없어서 이런 비닐 포대에다가 옆으로 구멍을 뚱뚱뚱뚱 뚫고 거기에다가 심어놨는데 비트가 너무 싱싱하게 잘 크고 있어요. 보세요. 윤기도 반질반질하죠? 기대돼요. 얼마나 잘 자랄지 그리고 여기 큰 데는 제가 상추씨를 뿌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고 있는데요. 그 안에 파란 것들이 뭐냐? 파예요. 파. 대파씨를 뿌렸는데 거의 지금 이제 실파처럼 막 이렇게 파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. 너무 신기하죠? 올해 아주 파는 실컷 먹을 것 같습니다. 실파로 뽑고 또 대파로 모종을 할 겁니다. 그리고 진짜로 그 둘레에는 쭉 부추가 심겨져 있고요. 여기 보세요. 아니 플라스틱이 아니고 스티로폼 여기에다가 제가 상추 모종 아니 상추 씨앗을 뿌렸는데 얼마나 잘났는지 몰라요. 아주 많이 빼곡히 들어찼어요. 그리고 고추대들이 어떤 것들인지 제가 안 써놔가지고 얘가 열려야지 고추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유 진짜 왜 그랬을까? 심느냐고 바빠서 그거 하나하나를 체크를 못했답니다. 그러니까 청양이나 이런 꽈리고추가 어떤 건지를 나와봐야지 알 것 같아요. 여기에도 대파씨가 남아서 여기에도 뿌렸는데요. 엄청 많이 나왔어요. 지금 꽤 큰 것들은 사이사이 뽑아가지고 저희가 쌈사 먹을 때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랍니다. 진짜로 이게 파가 될까 했는데 그 실 같은 게 파가 됐어요. 저희 지금 옥상 정원에는 한쪽에는 이렇게 요런 것들이 자라고 있고요. 여기가 또 뭘까요? 이 자루 속이 여기는 봉숭아 꽃이랍니다. 봉숭아 나무가 씨 뿌렸는데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. 올여름에 내 손톱도 또 이 아이들이 책임져 주겠지요. 그건 그거예요. And then we move on with.